안녕하세요. 미디어위키 이해와 설치, 미디어위키 설치 부분을 강의하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위키와 미디어위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미디어위키를 설치하고 그 세부사항들을 설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2강 AWS 실습 부분을 통해 AWS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설치 및 설정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해당 부분을 선행하신 뒤에 본 강의를 듣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AWS EC2 인스턴스를 이미 생성하였고 설정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면 AWS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웹 SSH 페이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런 텍스트 환경을 사용해본 적이 있기야 하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웹 프레젠테이션, 교환에도 그렇고 명령어들이 이미 다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SSH를 열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위키 설치를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키를 설치해줘야 할 경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EC2 서버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디에 미디어 위키를 다운받고 설치를 해야 할까요? 정답을 바로 말하자면 VAR 폴더 안에 있는 WWW 폴더 안에 있는 HTML 폴더 내부에 미디어 위키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폴더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 폴더이기 때문입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로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Directory라는 용어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D 뒤에 오는 이것들은 어떤 폴더로 이동할지 그 경로를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VAR 폴더, WW 폴더, HTML 폴더로 이동을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점 두 개가 앞에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은 기존, 지금 제가 있는 현재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이 점 두 개가 상위 디렉토리, 이전 폴더를 말하고요. 이전 폴더에 이전 폴더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VAR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WW 폴더를 찾아서 HTML 폴더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뺨이 폴더 안에 까치 폴더가 있다면 까치 폴더의 상위 디렉토리는 올 뺨이 폴더가 됩니다. 만약 현재 위치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PW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폴더 내부로 이동했다면 이제 미디어 위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우븐2 환경에서는 위와 같이 WGET 명령어를 사용해서 웹에서 쉽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에서 WGETD에 위치한 이 주소는 미디어 위키 1.38.4 버전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로 WGET 명령어를 통해 이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어 위키 1.38.4 탈.gz saved라는 안내문을 통해서 압축 파일이 무사히 다운로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집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압축을 푸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도 타르 xvzf라는 명령어가 그 타르.gz라는 확장자를 가진 압축 파일을 푸는 명령어인데요. 압축을 풀면 그 내용물은 미디어 위키 다시 1.38.4라는 폴더 안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폴더 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키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mv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이 mv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위키라는 이름의 폴더에 그 기존의 내용물을 모두 옮기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mv는 move의 약자이며 이 명령어는 결국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키라는 새로운 폴더 안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var.ww.html.wiki라는 폴더 안에 압축을 푼 위키 프로그램을 모두 옮겼다면 이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EC2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하고 그 뒤에 위키를 붙여서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퍼블릭 IP 주소가 3.39.174.59이므로 주소창에 3.39.174.59 slash wiki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사이트를 보시면 internal error라고 해서 뭔가 에러가 뜹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메시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missing a required extension to PHP that media wiki requires to learn please install intl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미디어 wiki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확장 기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intl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intl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web ssh 화면으로 오셔서요. 확장 기능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apt-get install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php-intl을 입력하셔서요. php-intl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do you want to continue 설치를 계속 진행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대문자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계속 설치가 진행됩니다. intl 설치를 모두 마쳤으면 sudo service apache2 restart 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apache 웹 서버를 다시 시작해 줘야 합니다. 이는 방금 설치한 intl 이 설치 사항을 서버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restart, 재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ublic ip 주소 wiki로 접속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뜬다면 미디어 위키를 위한 1차 밑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는 미디어 위키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